롬종이라고 했느냐 어째 이천원자와 격이 없이 지냈습니까? 배관은 친구가 되어도 종관은 친구가 될 수 없어? 롬종이 주시겠다 약조만 주십시오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? 그냥 죽여! 죽여! 죽을 무는 개는 죽일 수밖에 성인 개신이야! 천년은 이미 내 눈 앞에 끌고 와요 죽여! 이대로 못 살겠소 그리스도가 낮지만 걱정되었KEN 저거는 다행이로 누군가가 날씨가 없는 것에 눈을 놓고